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2년도에 산업안전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계획하시거나 아니면 산업안전기사 실기시험을 준비 중인 분들을 위해서 2022년 산업안전기사 실기 합격 전략 설명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짧은 영상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실기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그 방향을 좀 잡으실 수가 있고 또 빠른 시간 내에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지름길을 여기에서 찾으실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런 목차로 이번 시간 진행을 하겠습니다. 산업안전기사 실기시험 기본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실기시험 합격의 지름길은 그럼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하는 걸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증방법과 합격기준은 여러분들이 여러 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기본적인 사항이라서 알고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필답형과 작업형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필답형이 55% 그 다음 작업형이 45%에서 100% 즉 100점 만점으로 채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필기처럼 실기에서는 과락이라는 건 없습니다. 과로과목이 없죠. 필답형은 단답형 그리고 주관식 단답형 주관식인데 간단한 내용으로 묻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 13문항 정도입니다.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13문항이나 보통 14문항 정도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시간은 1시간 30분을 주고요. 55점이 필답형은 만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합쳐서 100점 만점으로 처리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작업형은 동영상으로 치르게 됩니다. 약 9문항 정도가 출제가 되고요. 1시간 정도의 시간을 줍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들 쳐보신 분들은 또 아시겠지만 충분합니다. 시간이 부족하고 이런 일은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급형에 관한 건 여러분들이 이 내용은 참고로 하시면 되고요. 기계, 전기, 화학, 건설 또는 보호구 이런 분야별로 해서 문항이 출제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목 변경은 당장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필기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필기도 2024년부터는 전체 과목이 변경이 이루어집니다. 실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과목 변경이 2024년 1월 1일부터 지금 변경할 예정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과목이 변경된다는 건 포함해야 될 내용들이 좀 넓어지거나 방향이 조금 바뀔 수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2024년 이전에 여러분들의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2024년 이후에 보는 것보다 훨씬 쉽다는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올 한 해에 다 합격을 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제가 해마다 산업안전 관련 법령은 3회에서 한 5회 정도 평균적으로 걸었습니다. 개정이 된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죠. 2021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월달에 또는 5월달에, 10월달에 또는 11월달에 이렇게 다 개정이 됐습니다. 그 내용을 전체를 다 하기가, 또 말씀드리기가 지금은 시간이 안 되니까 제가 아주 중요한 내용, 여러분들이 구분하실 수 있는 것, 중요한 내용들만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앞에 개정된 내용은 생략하고, 11월 19일에 개정된 내용들만 몇 가지 소개를 하겠습니다. 달비개 종류가 구분이 되었습니다. 곤돌라형 달비개, 그리고 작업의자형 달비개로 나누어졌습니다. 이게 구분되지 않고, 그전에는 그냥 달비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대부분이 과거에 있던 기준들이 곤돌라형 달비개 기준으로 되어 있었는데, 작업의자형 달비개 쪽에서 최근에 아마 여러분들 보도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중대지에 사망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령적으로 이걸 구분해서 좀 더 꼼꼼하게 강화를 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굴착면의 기준에 관한 것, 기울기에 관한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이 기울기 기준은 흙과 보통 흙과 안반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보통 흙은 그대로 갑니다. 그런데 안반에 관한 규정은 다른 법령하고 좀 차이가 있어서 이걸 통일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반에 해당되는 풍암, 연암, 경암은 기울기 기준이 과거에 1대0.8, 1대0.5, 1대0.3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이 다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꼭 확인을 하고 가셔야 되고요. 지금은 풍암이나 연암은 1대1.0이고, 경암이 1대0.5로 다 바뀌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리프터의 종류도 중요하죠. 리프터의 종류는 건설용 리프터 외에 산업용 리프터가 포함이 됩니다. 과거에 일반 자금용 리프터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삭제를 했는데 삭제하고 나니 리프터를 분류하는 게 조금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포함을 시키면서 명칭을 산업용 리프터로 하고, 지금 현재 있었던 건설 자금용 리프터는 명칭을 다시 건설용 리프터로 변경시켰습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이런 단어 하나하나에서도 바뀐 내용으로 정확하게 알아두는 게 좋겠죠. 그 외에 밀폐 공간에 관한 교육 내용이나 또 유해위험 방지 계획세 첨부해야 될 서류도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좀 변경이 됐고요. 지붕 위 작업 조치 사항도 30cm 발판 가능이 있었는데 이 내용도 대부분이 조금 더 보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반드시 또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전압기준은 KEC법이 제정이 되어서 지금 사용되면서 산암법이 거기에 맞게끔 이번에 다시 전압기준은 저압과 고압이 변경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제가 2021년 교제를 가지고 여기에서 수정하고 보완하고 또 교체하고 첨부해야 될, 추가해야 될 이런 내용들을 정리를 해보니 이만큼 많이 나왔습니다. 이 표시가 붙어있는 곳에는 다 수정해야 될 내용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이게 다 수정이 되어서 2021년에 11월 19일까지 개정된 법을 반영하다 보니 교제가 좀 늦게 나왔습니다. 문의를 많이 해주셨는데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지금은 1월에 출간이 되어서 서점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용하시는데 불편이 없으실 겁니다. 지금 나와 있는 2022년 교제는 2021년 11월 19일 법령 개정까지 모두가 다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021년에는 11월 19일이 마지막으로 개정된 날짜입니다. 참고하시고 혹시라도 2021년 교제를 가지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어떤 내용들이 바뀌었는지 그 내용을 가지고 공부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등급별 취득 상위 종목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건 2021년에 국가기술자격통계연보라는 것이 해마다 고용노동부에서 나오게 됩니다. 거기에서 산업안전과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이 부분만 가져와서 지금 안내를 해드리는 겁니다. 분야별로 보시면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서비스 분야에서 2021년에 나왔으니까 이게 2020년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죠. 2020년도에 가장 많이 응시한 종목이 어떤 것인지 자격종목을 순위별로 해서 5위까지 이렇게 통계연보에 실려 있습니다. 기술사는 보면 토목시공부터 이렇게 가장 많았고요. 기능장이 있고 기사 종목에서는 산업안전기사가 가장 많이 응시를 했었습니다. 그다음 소방설비, 정보처리, 전기, 일반기계 순으로 내려갑니다. 산업기사 쪽에서는 위험물이 가장 많았고요. 위험물 산업기사죠. 그다음 산업안전, 산업기사, 그리고 전기,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순으로 가장 많이 응시를 했습니다. 기능사와 서비스도 참고하시고요. 이 내용은 그만큼 산업안전에 관심이 많아졌다는 것도 반영을 해주는 통계자료가 되고 또 정부 정책이 산업안전방향으로 매우 강하게 지금 밀고 있다. 이런 의미도 포함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업체에서 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래서 기업과 정부가 같은 뜻을 가지고 산업재해를 감소시키자, 예방하자는 취지에서 산업안전 쪽으로 현재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들, 기업체 내에서 산업안전기사 자격증을 따도록 배려하고 또 강좌를 열어주고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임금근로자가 가장 많이 산업안전을 응시하는 이런 다른 자격증에 비해서 조금 특이한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취업하실 분은 미리 준비하는 게 훨씬 좋겠죠. 지금 기업체에서는 계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시간도 할애하고 강리도 열어주지만 또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산업안전을 가지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니 준비를 하시고 기업에 계시는 분들, 현재 임금근로자 되시는 분들도 이제 산업안전은 기본적인 자격증이 됐습니다. 이걸 가지고 있음으로써 회사로부터, 작업장으로부터 나는 안전에 이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안전에 대해서 알고 있고 또 현장에서 위험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보여줄 수 있는 게 산업안전 자격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죠. 여러분들 실기시험, 지금 이 짧은 시간에 영상을 여러분들이 보는 이유가 뭐냐 실기시험 공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중요합니다. 그죠? 지금부터 이제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실기시험 합격의 지름길인데요. 제가 항상 많이 강조하는 거, 물론 필기할 때도 그렇습니다만 암기하여 답안을 작성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제가 오프라인 강의를 나가보면요.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삼성이나 LG나 뭐 이런 대기업에 들어가면 가장 필기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가장 짧은 강의 시간을 주는 게 하루에 8시간씩 5일 해서 끝내라는 겁니다. 그러면 40시간 동안 필기를 끝내고 실기할 때도 마찬가지 가면 똑같이 40시간을 주고 실기의 전 과정을 끝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짧죠. 그죠? 근데 이 40시간 해보면 좀 타이트하긴 하지만 그래도 충분합니다. 왜냐? 합격자가 7, 80% 이상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는 40시간 하고 바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수업 끝내면 토요일 시험이 있을 땐 바로 가고 토요일이 아니고 일요일이면 하루 쉬고 시험장으로 갑니다. 근데 이걸 암기해서 한다는 거는 그렇죠요?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저도 불가능한 줄 알기 때문에 처음 시작할 때 암기해서 답안 작성했다는 생각을 제발 버려야 합니다. 지금부터 외울 수도 없을 뿐더러 왜냐? 월요일을 딱 가면 그 주에 바로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개념, 이해, 그리고 답안 작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나만이 가지고 있는 개념과 이해를 하면 창의적인 답안이 나오게 됩니다. 이 창의적인 답안이 최전자들이 더 좋아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 강의할 때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필기는 열심히 공부했는데 실기는 회사 사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강의를 못 듣고 시험은 보러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저는 최선을 다해서 치라고 합니다. 필기했던 내용들을 살려서 현장에서 했던 내용들을 적으면 답안 될 수 있다 그러죠. 근데 그분들이 시험을 치고 와서 뭐라고 하느냐? 교제와 봤더니 교제하고 답이 맞는 건 없습니다. 나름대로 다 적기는 적었는데 다음 시험을 대비해서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합격합니다. 본인도 놀라죠. 그런 창의적인 답안을 더 좋아한다는 거죠. 최전자들이. 여러분들이 초등학생들 시험 답안지 보면서 초등학생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라는 생각을 하는 답안지 보셨습니까? 평범한 답안지는 잘 외워서 했구나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최전자들이 우리 답안지를 볼 때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초등학생이 쓴 문구 하나하나를 보면서 감탄하듯이 그런 답안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창의적인 훨씬 더 답안이 고급스럽고 좋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개념을 알고 그 내용을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방법대로 설명하는 연습을 하면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쉽다는 겁니다. 그런 공부방법을 한번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배우락에서는 1단계 이론, 이해와 개념입니다. 이게 시간이 걸려도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필기 같은 경우에는 기업체 가면요.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문제를 정말 1도, 한 문제도 못 푸는 경우가 많습니다. 삼성이나 LG가 대표적으로 그렇습니다. 보면은. 그런데 여기서는 문제나 한 문제도 내가 못 풀어주지만요. 이론 부분에서 이해와 개념만큼은 확실하게 하고 가시라 하거든요. 그렇게 가면 합격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출 문제만 가지고 열심히 하신 분들도 합격은 합니다.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오히려 더 힘들어합니다. CBT 시험이 나오면서 지금은 문제 유형이 너무 다양화됐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아지죠. 그래서 이 방법이 훨씬 더 유리하고 올바른 길이라고 저는 한 번 더 강조해 드립니다. 2단계는 기출 문제를 보고 필답형을 보는데 여기서도 답안 또 나만의 답안은 그럼 어떻게 작성할 것인가 교재에 있는 답안이 다가 아니라 어떻게 내가 바꾸어 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은 연구를 같이 하고 여러분들과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세 번째 기출 문제, 작업형에 대해서 하게 됩니다. 이 작업형이라는 건 동영상을 보고 하기 때문에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대한 부담감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작업형은 실제로 40시간 삼성전자나 LG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 가게 되면 마지막 날 한 3시간 내지 4시간만 작업형은 요령을 설명합니다. 작업형 문제는 따로 공부할 내용이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습니다. 필기와 실기 필답형 공부를 꾸준히 제대로 해오신 분은 작업형은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그 앞에서 공부한 내용을 어떻게 적용하는가 그러니까 동영상을 보면서 아, 저극하고 문제가 보여야 돼요. 거기에서 위험이 보여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이기 위해서는 필기 과정부터 실기 필답형까지 암기가 아니라 이해와 개념 위주로 공부했다면 작업형에서는 화면을 보자마자 그 포인트가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답안을 작성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3단계 과정으로 실기 과정은 진행을 하게 됩니다. SF 안기법 하는 것, 샌드스폰이라고 제가 SF라고 이름을 줄여서 약자로 이렇게 씁니다만 문장형이라는 안기법이죠. 저는 글자 하나씩 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글자 하나씩 하는 것은 사실 위험성이 좀 큽니다. 첫 글자 하나와 같은 다른 단어들이 또 나올 수 있거든요. 출제하시는 분들이 그걸 다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단어를 따거나 문장 형태로 안기법을 만들어서 필기뿐만이 아니라 실기에 와서도 그걸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안기법만 가지고도 문장을 적어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SF 안기법을 활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아가 목동의 교과로 연을 날린다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 잘 아시죠, 그죠? 앞에서 나왔던 안전인정과 자율안전을 확인해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세틸렌과 가스집합 용접장치고 목재과 공연 등근톱 그리고 동력시수동 대폐기 교래아크 용접기 가슬기자재 그 다음 롤러가 있고 연삭기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내용 하나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연삭기는 자율안전 확인을 받아야 될 것이 덮개라는 방어장치가 있다. 이렇게만 하고 넘어가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공부하실 때부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연삭기라고 그러면 제가 간단한 그림들을 좀 많이 그리죠. 연삭기는 연삭숫돌과 워커레스트 작업대를 그려놓고 이미지를 머리에 넣어야 됩니다. 이미지를 여기에서 작업이 가공물이 들어가겠죠. 여기에 가공물이 이렇게 올려져서 연삭을 하게 되면 여기서 숫돌이 이렇게 회전을 하기 때문에 가공물과 숫돌이 닿는 부분은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한 부분들이 위험하니까 이렇게 덮어줘야 되는 거죠. 이걸 이제 덮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덮개에 관련된 모든 연삭기가 다 덮개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숫돌의 지름이 그렇죠. 5cm 이상 되는 경우에 법적으로 덮개를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여기에서 다시 이렇게 열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숫돌 중심에서 보시자면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열리는 부분. 이 열리는 부분을 노출 한계라고 얘기를 하죠. 노출 각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노출 각도가 탁상용 연삭기부터 해서 쭉 나오고 탁상용 연삭기 세 가지죠. 상부 사용 연삭기라든가 일반 작업력이라든가 그 밖의 경우라든가 그리고 여기서 고생하고 매우 수고를 했기 때문에 휴원하고 평생 쉬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휴원하고 평생 쉬로 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깔끔하게 180도죠. 180도 노출 각도. 그런데 휴대형을 제가 먼저 언급하는 이유가 뭐냐. 깔끔한 180도. 원주 각도가 없습니다. 원통형 같은 경우에는 원주 각도가 65도가 주어지는 180도입니다. 평면은 150도죠. 이런 식으로 연결시켜 가는 거예요. 공부하실 때부터 필기까지 여러분들 하셨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 맞아 저런 게 있었어라고 생각이 드시면 공부가 그나마 좀 되셨다 이래 보시면 되고 여기에서 자율 안전 확인 대상 방어장치를 하면서 이 내용들이 연결되어 나와줘야 됩니다. 워커레스트와 스토로그의 간격은 3mm 이하라는 거 실기에서도 굉장히 잘 나오거든요. 필다핑에서 괄호 넣기 문제로 나오게 됩니다. 이거 외에도 여기에 실드라는 또 방어장치가 있겠죠. 실드는 투명 비상 방지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람이 여기서 이 작은 면을 보다가 티면 안 되기 때문에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이런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여기에 풀렌즈가 들어가기 때문에 양쪽에 풀렌즈의 크기는 지름의 얼마 이상이라는 것까지도 알아두셔야 되고 숫돌 파괴의 원인 계속 이렇게 이어져야 됩니다. 마인드맵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이렇게 되게끔 공부하실 때에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연사기에 대해서는 다 설명할 수 있도록 여기도 마찬가지 아닙니다. 아가 목동에 교각하면 안전기라는 게 나와 있는데 안전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안전기 설치 방법부터 해서 또는 뭡니까? 아세틸렌이 나오면 아세틸렌 용접장치 그리고 아세틸렌 발생기 실에 관한 것 이런 것들이 쭉 연결되어 나와야 되고 또 동합금 70%까지도 나와줘야 되는 거죠. 목재관 등근토부터 마찬가지고요. 날 접촉 예방 양치나 반발 예방 양치에서도 분할 날에 관한 기준들도 같이 묶어서 제가 묶어야 된다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폴더 정리를 참 잘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나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상에서 3일 운동 안에 교량을 오십시오 하는 거 잘 아시죠? 그죠? 유해위원 방지 계획서에 나오는 겁니다. 건설 공사죠. 지상에서 31m 이상 되는 이렇게 적어야 되거든요. 실기에 쓰는 거죠. 이거 외에도 3만 제곱미터라든가 이것도 5천 제곱미터도 같이 보충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 교량으로 오십시오 하는 게 50m 이상이죠. 그리고 연 5천은 그랬는데 5천 제곱미터일 때 냉동, 냉장 시설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다발용 댐 위에서 천만다잉이니 했는데 다목적 발전용, 용수전용 댐인데 다목적과 발전용은 여기에서 댐 위에서 천만다잉, 2천만 톤 아닙니까? 그래서 용수, 용자를 뒤로 빼놓은 이유가 뭐냐면 용수전용 댐과 지방상수도 댐은 2천만 톤 이상이 해당이 되고 다발용과 발전용 댐은 2천만 톤과 상관없습니다. 그냥 다목적이고 발전용이라는 것만으로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를 작성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도 좀 구분하시는 게 좋죠. 터널은 숫자가 없습니다. 그렇죠? 굴착은 10m 이상 굴착할 때의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암기법을 필기할 때부터 해서 실기에 와서 적어야 될 때에 이 암기법을 기준으로 해서 적는 연습하기는 훨씬 좀 수월해집니다. 이런 작업들이 본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미리 다 돼 있으면 답안을 작성할 때는 충분히 이런 좋은 답안을 여러분들이 쓰실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작업형에 대한 저의 생각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물론 필답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업형이 대표적이라서 제가 작업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작업형은 위험을 보셔야 되고 작업형에서 출제자의 의도를 여러분들이 파악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묻고 이 사람이 어떤 답안을 요구하는 것인가를 딱 보게 되면요. 거기에 맞는 답안을 적기가 굉장히 쉬워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추락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보통 제가 오프라인 강의에 가서 한번 묻습니다. 들으시는 분들한테 자, 추락 방지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그러면 대부분의 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안전대 해야 됩니다. 안전모를 착용해야 됩니다. 틀린 답안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안전대를 착용해야 되고 안전모를 써야 된다고 대답하시는 분들은 제가 그럽니다. 아직 안전에 대해서 잘 모르시니까 배우고로 잘 오셨습니다. 안전을 제대로 배웠다면 추락 방지를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받을 때 안전대와 안전모를 쓴다는 얘기가 먼저 나와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건 보호구죠. 그런데 보호구는 뭐냐면 가장 소극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안전대책 중에서 가장 최후의 방법이 뭐냐? 보호구 착용입니다. 그런데 가장 최후의 하고 가장 소극적인 방법을 안전을 하신 분이 이걸 해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하면 당연히 안 되죠. 더 적극적인 방법 더 1차적인 방법들을 먼저 얘기를 하고 이런 것들을 다 하신 다음에 그래도 페일 쉐이프 차원에서 안전대, 안전모라는 보호구도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안전에 대해서 얼마나 제대로 공부를 했는가? 하는 걸 이런 질문 하나로 충분히 파악이 되는 거죠. 그러면 추락이라고 하면 안전대, 안전모 이 외에 뭘 해야 될까요? 추락이라는 개념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추락은 바닥에서 쓰러지면 정도라 그러죠. 추락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추락은 바닥에서 위로 올라오거나 내가 있는 현재 위치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거 이걸 추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현재 있는 바닥에서 위로 올라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몸이 위에 붕 떠 있습니다. 공중에. 공중에 떠서 작업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렇죠? 내가 위로 올라서 공중에 떴다 그러면 제일 지금 필요한 게 뭘까요? 발을 디뎌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발판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추락 그러면 보통 추락 그러면 발판은 추락하고 연계성이 없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건 추락에 대한 개념을 파악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추락은 발판이 아주 중요하다. 발을 디뎌야 된다. 작업 발판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작업 발판이 공중에 그냥 떠 있습니까? 마술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발판을 놓으면 떨어집니다. 아래로. 발판을 지지할 수 있는 구조물이 필요한 거죠. 이게 뭐와 또 연결이 됩니까? 그렇죠? 건설에서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비계라는 겁니다. 비계. 이 비계를 왜 설치하는가? 비계는 발판을 놓기 위해서 하는 구조물입니다. 가장 큰 목적이 작업 발판을 설치하는 거죠. 그래서 더 정확히 얘기하면 작업 발판이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앞에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 발판을 설치한다. 깔끔한 답안이 되는 거죠. 그렇죠? 발판만 그냥 공중에 있을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법령에도 보면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하는 말이 앞에 붙게 되는 겁니다. 이걸 글자로 그냥 외우는 게 아니고 원리를 알면 저절로 이게 나오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추락 방호망을 한다든가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그렇죠? 아니면 안전대를 착용한다든가. 이 세 가지는 일반적인 망이나 안전대. 이건 일반적인 추락을 방지하는 것이고요. 제가 항상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걸 법 규정을 먼저 아시고 우리가 활용하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법에서는 두 가지로 나누어 나왔습니다. 추락 방지 대책을 그렇죠? 그 다음에 개구부에서 떨어지는 교구라든가 발판의 끝에서 바깥쪽으로 떨어지는 경우, 추락하는 경우 이런 거에 대비해서 다시 안전난간을 하거나 아니면 안전위에 덮개로 개구부는 덮는 것도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개구부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안전난간을 한다든가 아니면 울타리를 친다든가 아니면 수직으로 내리는 수직형 추락 방망을 한다든가 또 덮개를 한다든가 이런 네 가지가 개구부와 발판 끝에서 하게 되는 추락 방지 대책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묶어주시는 거죠. 그리고 화면을 딱 보면 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정리한 추락 방지 중에서 뭐가 해당이 되는지를 다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접근하시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걸 보시면 이런 영상이 나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뭘 생각하게 될까요? 여기에서 작업을 하시는 분이 작업을 하다가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중대재해가 발생해서 아마 보도가 된 것 같은데 이런 사례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일까요? 만약에 이게 영상으로 나왔다면 여러분들이 딱 보면서 어? 저거 이거 문제인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 게 딱 보여야 되겠죠. 그게 위험을 보는 것입니다. 위험을 봐야 거기에 대한 안전대책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방금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사람이 바닥에서 위로 올라갔습니다. 바닥에서 위로 올라갔다면 아래로 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우선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작업 발판이라고 그랬죠. 작업 발판은요. 폭이 가장 좁은 것이 법령상에 나와 있는 것은 20cm부터 비결을 연결하거나 해체하거나 이런 거 할 때 20cm죠. 그 나머지는 30cm. 대부분은 다 폭이 40cm 이상 되는 발판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럼 40cm라면 올라서면 대부분의 발이 신발 전체가 그 위에 다 올라가서 딛게 되는 거죠. 이게 작업 발판입니다. 그런데 사다리는 지금 이게 작업 발판이 될 수 있습니까? 이거는 디딤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발판이 아니죠. 그렇죠? 딛고 올라가는 겁니다. 아래에서 위로, 위에서 아래로 이동할 때 사용하는 목적이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나왔던 작업 발판이 지금 설치가 되지 않은데 발판이 아닌 위에 여기에서 작업을 한다는 건 안 되죠. 그러나 지금은 예외 규정이 있어서 이게 완전히 잘못된 건 아니에요. 현장에서 이의신청을 해서 예외 규정을 법령으로 두고 특별한 경우에는 두 사람이 2인 1조가 되어서 하고 안전대를 착용하고 안전물을 착용한 상태에서 전구 교체 작업이라든가 또는 조경 작업이라든가 이런 간단한 작업을 할 수 있다라고 예외 규정을 뒀습니다. 이건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더 안전한 작업을 위해서는 발판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대책이라는 건 물론 안전대도 걸 수 있다면 걸어야 되고 안전모터 착용을 해야 되는데 이건 기본이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이동식 사다리가 아니라 사다리가 아니라 뭘 해야 될까요? 앞에서 작업 발판 설치할 때 앞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비계가 나와야 되는 거죠. 이럴 때 사용하는 비계가 바로 여러분들이 필기할 때 배웠던 말비계 아닙니까? 말비계 아니면 롤링타워 이동식 비계라든지 아니면 고소 작업대라든지 배운 것들이 와가지고 연관이 돼가지고 떠올라야 돼요. 머리 속에서 우리가 배웠던 고소 작업대가 이럴 때 쓰면 쭉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어요. 고소 작업대는 안전난간도 다 설치가 돼 있고 거기에다가 안전대도 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가장 좋은 거죠. 고소 작업대가. 그게 아니라면 비계라는 말 자체가 뭐냐? 비계 그러면 여기에서 작업 발판 이렇게 연계가 돼야 돼요. 그냥 비계비계 하면서 비계가 뭐 하는 거지? 이러면 안 되겠죠. 비계 그러면 발판입니다. 발판 놓는 것. 발판을 얹어 놓을 수 있는 구조물. 이게 비계지. 그래서 무슨 비계 하면 아, 거기는 발판이 놓여져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뭐 강립비계라든가 말비계라든가 달대비계라든가 강관비계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털비계라든지 전부 다 시스템 비계도 다 발판과 바로 연결이 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개념을 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답안 작성하기가 굉장히 쉬워진다는 겁니다. 이런 사고, 이런 생각을 가져갈 수 있도록 처음 공부하실 때부터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오시면요. 작업형은 굉장히 쉽게 보이고 작업형이 기대가 됩니다. 어떤 답안을 써야 될지 그거죠. 전기와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내용만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기도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사실 전기과목 어렵습니다. 저도 강의하는 것 중에서 전기과목이 가장 어렵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래서 제가 폴리텍 대학에서 전기과도 강의를 해봤습니다만 학생들한테 참 존경스럽다 그랬습니다. 어려운 학문한다고. 그런데 그 학생들이 안전이 대해서는 또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안전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강의하기 위해서 폴리텍에서 강의를 했었는데 이 전기는 제가 너무 어렵게 느껴지니까 저는 어렵게 강의를 못하겠어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해하고 개념을 잡은 부분을 설명을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기는 굉장히 좀 쉽게 합니다. 그 대신 깊이 있긴 하지 않습니다. 저도 모릅니다. 산업 안전에서 합격을 하는 데 필요한 내용만 가장 쉽게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립니다. 이래 보시면 되고 정말 학문적인 내용은요. 대학이나 이런 데서 전공하신 분들한테 배우셔야 돼요. 그러나 산업 안전은 그런 전공한 전기과에서 배우는 그런 내용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가장 쉽게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세탁기라든지 냉장고라든지 전기 설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마 전동기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전선과 벽에 콘센트에서 연결을 해서 안으로 선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걸 따라 들어가게 되면 안쪽에는요. 충전 부분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충전 부분 가는 말 자체도 어려워요. 전기를 배우지 않으신 분들에게는요. 콘덴서라는 전문적인 부품이 있는데 이게 전기 스위치를 끄더라도 또는 코드를 뽑아도 전기가 남아있는 부분을 얘기합니다. 대부분의 전기 설비는 이런 부분이 다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안전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바로 닿게 되면 당연히 감전되겠죠. 이 전기선의 피복이 저렴 피복이 되어 있어서 괜찮은데 저렴은 전기가 통하지 않는 겁니다. 피복이 벗겨졌는데 모르고 구리선을 잡으면 감전되겠죠. 이런 걸 우리는 직접 접촉이라 그래요. 그래서 저는 직접 접촉을 설명할 때 전기가 당연히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데 사람이 가서 접촉하면 이게 직접 접촉이 되는 겁니다. 그럴 경우는 일반인들에게는 잘 없겠죠. 전공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그런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간접 접촉은 뭐냐. 만약에 여기에서 피복이 벗겨지게 되면 구리가 밖으로 나왔어요. 전기는 항상 딴 세상에 여행을 가고 싶어요. 그런데 이게 바깥 외함이 도체다 보니 전기가 흐릅니다. 그러면 벗겨졌다고 가정했을 때 구리가 여기와 접촉을 하게 되면 이걸 타고 이렇게 전기가 흐르게 되는 거죠. 외함 쪽으로 흐르게 됩니다. 사람이 모르고 여기에 와서 만약에 이렇게 잡게 되면 바로 사람 쪽으로 다시 또 전기라는 것이 이렇게 사람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러면 전기적인 충격이 일어나요. 이걸 전격이라 그러고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감전 현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쓰러지게 되겠죠. 이런 걸 우리는 간접 접촉이라고 해요. 간접 접촉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간접 접촉 이렇게만 아시면 안 돼요. 간접 접촉 그러면 여기에 따라 나와서 붙어야 될 게 뭐냐면요. 누전입니다. 누전. 이게 같이 생각이 들어야 돼요. 누전이 뭐냐. 누설 전류를 줄여서 누전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있어야 될 곳에서 누설된 거예요. 새 나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누설된 전류가 흐르는 걸 누전이라고 합니다. 이 누설된 전류에 사람이 접촉하게 되는 거 이리로 흘러서 접촉이 되는 거죠. 이걸 우리는 간접 접촉이라고 해요. 그래서 간접 접촉이란 말보다 오히려 누전 이걸 더 잘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이죠. 그런데 교제를 보고 공부하시다 보면 간접 접촉이라 해서 간접 접촉 방지 대책해서 접지를 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누전 차단기를 설치해야 된다든가 이중 절연 구조를 한다. 비접시 전류를 해야 된다. 절연을 강화시켜야 된다. 막 이렇게 외우시는데 시험 문제에서는 간접 접촉이라고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누전이라고 나오는 거죠. 누설된 전류에 접촉하게 됩니다. 또 누전이란 말 자체도 시험에서 하지 않습니다. 그냥 외함에 접촉되어서 감전됐다 이렇게 나옵니다. 일반적인 대부분의 감전은 누전에 의한 감전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감전 사고 특별한 말이 없이 감전 사고 그러면 즉 누설 전류는 사람이 손을 잡아야 될 것 예를 든다면 교략크 용접기라든가 전기 드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람이 잡아야 될 손잡이 부분이 있겠죠. 그럼 손잡이 부분을 당연히 잡고 하는데 잡는 순간이 감전이 되었습니다. 다른 설명이 없어요. 손잡이를 잡고 작업을 하기 위해서 손잡이를 잡는 순간 감전되었다. 홀드 부분인데 홀드 부분을 잡는 순간 감전이 되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뭐냐? 아니면 원인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손잡이를 잡았다는 얘기는 손잡이의 전기가 당연히 있어야 될 자리였어는 안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손으로 잡는데 절대로 없어야 되는 거죠. 여기에는 절연이 돼야 되죠. 설령 있다 하더라도 그런데 절연이 되지 않고 전기가 있어서 사람에게 전류가 흘러서 감전이 됐다는 얘기는 뭡니까? 당연히 간접 접촉이고 이건 어딘가에서 새에 나온 누설된 전류가 이 손잡이를 통해서 지금 흐르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정상적으로 있어서는 안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도 아, 이게 누전에 의한 것이고 누전이면 간접 접촉이구나라는 게 연계가 되어야 법령이 있는 답안을 가져와서 그 상황에 맞는 법에 있는 게 모든 게 다 답이 아닙니다. 무조건 접지가 다 답이고 무조건 누전 차단기가 다 답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출제자는 오히려 절연용 장갑을 착용하지 않았다. 이걸 답으로 요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실기는 시험을 치고 나면 항상 좀 말썽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교재에 있던데 이거하고 비슷한 건데 이게 왜 답이 안 됩니까? 똑같은 문제를 하더라도 출제한 사람은 절연용 장갑을 답으로 요구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접지를 이렇게 접지해놓은 이 접지를 답으로 요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누전 차단기를 답으로 요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상황에 따라 다 달라집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파악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정답 처리를 하는 문항이 되는데 채점자는 오답 처리를 하니까 나는 점수를 채점했더니 합격인데 왜 불합격입니까? 이런 이제 이의신청을 하자 이렇게 많이 항의들을 하는 경우를 저도 많이 보게 됩니다. 이 문제 파악에 조금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형태로 이제 제가 간단한 예를 설명을 드린 것이고 실기는 이런 접근방법 이런 창의적인 답안을 쓰도록 노력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와 고민이 많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본 진도에서 또 여러분들 만나 뵐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열심히 하셔서 이번 한 해에 다 자격증 꼭 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실 수 있기를 성원합니다. 감사합니다.